이렇게 지정확정 리스크가 커지다 보니까 금 가격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금과 관련된 투자를 해야 하는 것인가 리스트 테이킹을 해야 하는 것인가 시장에서 여러가지 의견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금 투자와 관련된 방법도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을 드린 것처럼 시장이 이렇게 우크라이나 때문에 변동성이 너무 심하다 보니까 주식 투자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안전자산 금 쪽으로 관심이 쏠리고 있고 개인 투자자분들도 금에 투자하는 어떻게 해야 되지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맞습니다. 사실 저점 매수 하시는 분도 있었을 것 같은데 또 오늘처럼 이런 사단이 일어나면 사실 저점 매수한 게 의미가 없어지잖아요. 그래서 굉장히 안전자산의 수요가 높아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한국금거래소에 따르면 지난해 9월 말 트로이온스당 1732.9달러까지 떨어졌었던 국제금 가격이 이달 15일에는 1876.9달러까지 올랐습니다. 국내 금 시세도 3.75g당 31만 2500원이었는데 저점을 찍은 지난해 3월 말 26만원이었는데 그 1년 새 17% 넘게 금 가격이 1년 새 17% 넘게 오른 겁니다. 그래서 금은 사실 증시가 호황할 때는 아무도 금을 쳐다보지 않았잖아요. 그래서 뭘 하려고 금에 투자하냐, 그걸 해서 2, 3% 먹는 게 그렇게 무슨 의미가 있냐 이런 얘기 했었는데 지금 워낙 시장은 무조건 마이너스 수익률을 내고 있는데 금은 오르고 있어서 지금 굉장히 주목받고 있는 자산이라고 할 수가 있고 역시 안전 자산이다 이런 평가를 시장에서 받고 있는데 사실 또 재미있는 게 사실 디지털금이라고 했던 비트코인 가격은 굉장히 많이 하락하고 있어요. 그래서 비트코인을 사실 옹호했던 옹호론자들이 금이랑 같이 비교를 해서 비슷한 가치를 가질 것이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전혀 그렇지 못하는 모습을 이번에 보여주고 있어서 앞으로도 비트코인 투자하시는 분들은 이런 걸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고 있고요. 금 수요는 당분간 사그라들지는 않을 것 같아요. 사실 금 가격이 2천 달러를 넘어설 것이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무래도 지금 우크라이나나 러시아의 갈등이 봉합이 되긴 아직은 이른 것으로 보이고 있으면서 그러면서 원자재 가격이 오르고 또 안전 자산인 금 가격이 더욱 오를 수 있다 이런 전망이 시장에서는 나오고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금 관련 투자 어떻게 해야 될지 ETF도 있고 어떤 투자 방법 좀 소개해 주실까요? 네. 펀드도 있고 ETF도 있는데 아무래도 주식 투자하시는 분들은 펀드에 가입하는 것보다는 증시에 상장돼 있는 ETF를 매수하는 것이 가장 좋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FN 가이드에 보면 금 펀드 수익률을 연초 이후로 집계를 해봤는데요. 3.75%에 달했습니다. 사실 주식 투자하시는 분들은 3.75% 그렇게 크게 느끼지 않으신 분들이 많은데 워낙 지금 시장 수익률이 마이너스다 보니까 그에 비하면 굉장히 견고한 수익률을 보이고 있다. 그렇게 보이고 있고요. 사실 국내 주식형 펀드나 해외 주식형 펀드 같은 경우에는 마이너스 8%대거든요. 평균적으로. 그거에 비하면 거의 10% 넘게 지금 아웃포먼트하고 있다. 이렇게 보이고 있고요. 금 같은 경우에는 특히 한국 투자 킨덱스 골드 선물 레버리지 ETF가 수익률이 제일 높았는데 아무래도 레버리지다 보니까 수익률이 높은 것 같은데요. 한 달 수익률이 5% 정도대로 굉장히 높았고요. 코스피 지수 수익률이 한 달 사이에 한 마이너스 4%였으니까 그에 비해서 굉장히 선방했다. 좀 이렇게 보여지고 있고. 미래스 타이거 골드 선물 ETF, 삼성 코덱스 골드 선물 ETF 등도 연초 이후에 3%대 수익을 내면서 굉장히 양호한 수익률을 내고 있고 투자금도 지금 몰리고 있는 상황이니까 금 투자에 관심 있는 분들은 이렇게 ETF 검색해 보셔서 상장 주식 사는 것처럼 매수할 수 있습니다. 금 투자는 ETF로 우리가 할 수 있는 ETF에 관련해서 금 선물이라든지 아니면 금 관련 기업들에 투자하는 그런 ETF를 한번 투자해 보시고 찾아보시는 게 필요하겠고 그러면 금 말고 만약에 전쟁이 실제로 발발하게 되면 엄청난 인플레이션이 발발할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 이렇게 인플레이션 해치할 수 있는 투자 방법 뭐가 또 있을까요? 맞습니다. 사실 금이 안전자산이라고 하는데 시장 관계자 일부는 이게 안전자산 아니라고 하시는 분도 있거든요. 왜냐하면 변동성이 은근히 금이 높습니다. 그래서 이게 뭔가 또 사태가 지금 바뀌면 금 가격이 이미 너무 올라있기 때문에 또 내려가는 거 아니냐. 이런 우려를 하시는 분들은 사실 또 부동산을 선호하시는 분들도 많아요. 그런데 그 부동산은 우린 주적 찾아자니까 부동산은 어떻게 주식으로 투자할 수 있냐. 그러면 리츠주를 투자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생각하고 보니까 리츠 같은 경우에는 연 5에서 7% 정도의 배당 수익률이 나오잖아요. 그리고 리츠 지금 주가 가격을 제가 한번 봤는데 그렇게 오르지 않았어요. 그렇게 오르지 않아서 지금 그렇게 인플레이나 이런 거 영향을 받지 않은 상황이다. 그래서 아직 수요가 지금 아직까지 이쪽으로 쏠리지 않았기 때문에 배당 수익률을 안정적으로 받기 위해서라면 리츠에 투자하시는 것도 굉장히 좋은 방법일 것 같고요. 만약에 물가가 오르면 어떻게 되냐. 그러면 그대로 임대료가 올라가게 됩니다. 리츠라는 게 사실 하나의 펀드가 부동산 펀드가 빌딩들을 매입을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거기서 나오는 임대료를 받아서 투자자에게 나눠준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은데 만약에 물가가 오르고 만약에 사태가 급변해가지고 뭔가 이렇게 가격이 올랐다. 그럼 그대로 이제 가격에 반영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고 국내에서는 롯데리츠가 지금 규모가 가장 큽니다. 롯데 그룹이 보유한 백화점, 마트, 물류센터 이런 것들을 기초 자산으로 편입이 되어 있어서 시가 기준 연 배당률 5.4% 정도 되니까 은행에 넣어놓는 것보다는 이쪽이 더 나을 수 있다. 투자하시는 분들은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많을 것 같고 또 신한 알파 리츠도 업계에서 굉장히 유명합니다. 신한 알파 리츠 같은 경우에는 자산을 꾸준히 확대하는 리츠이기 때문에 계속 꾸준히 이렇게 영업을 되게 잘한다. 좀 이런 것들이 부각되고 있고 이런 리츠 한 곳에 투자하기 좀 리스크하다고 하면 미래세스 운용에서 나온 타이거 부동산 인프라 고배당 ETF가 있거든요. 역시 ETF인데 국내에 있는 리츠 10개를 다 한 번에 사가지고 거기에서 이제 좀 이렇게 포트폴리 효과를 내는 그런 ETF인데 이런 것들도 주목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이광수 기자와 함께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과 관련된 이야기 하면서 투자할 수 있는 방법으로 금 투자도 있고 아니면 오히려 리츠의 투자, 대안으로 리츠 투자도 한 번 이야기를 말씀드렸습니다. 우리가 최근에 작년까지 핫했던 비트코인은 디지털 금 안전자산으로서의 역할을 못한다는 걸 이번 사태를 보면서 좀 확인할 수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여러분들 한 번 이광수 기자가 제안한 투자 한 번 잘 확인해보시고 체크해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광수 기자와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또 좋은 인사이트 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